뭐 다들 아시다시피 자금에 우리의 현실이 매우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그런데요 이런 힘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뿌리 내리기인데요 나무가 한 그루 있을 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럴 때 지키는 방법은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뽑히거나 넘어져 쓰러집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위기를 많이 맞았는데요 고려 말에 우리나라 처한 상황이 몹시 열악했습니다 원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거의 국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지경까지 가고 그나마도 흔들리고 위태로워졌을 때 행촌이암이라는 분이 국가가 걱정이 되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다 그래서 국가의 뿌리가 뭐냐 역사와 사상, 철학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깊고 사상이 심오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살아갈 때 위기에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촌 선생이 정리한 당군 세기를 비롯한 우리 고유의 역사와 철학을 펼치지 못한 채 숨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선 말기에 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의 나라가 존립할 수 없을 지경이 됐다 그때 또 우리는 다급한 김에 역시 역사와 철학의 정립을 해놓지 않으면 우리의 흔적도 없이 우리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해서 다급하게 정리한 책이 오늘 이 주제가 되는 환단고기라는 책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기회에 우연히 환단고기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첫눈에 너무나 위대한 철학이 담겨있는 철학서입니다 물론 역사적 사실도 기록이 돼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철학이고요 사상입니다 그 철학은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짧은 시간에 한번 간단히 우리의 사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루트가 아마 파미르, 고원, 바이카로스, 백두산, 은절 이렇게 이동했다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정설인 듯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조선 문명론이라고 신용화 교수가 쓴 책에 의하면 이 바이카로스 파미르 공원에서 백두산으로 이렇게 온 게 한 12,000년 전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심한 혹독한 추위가 와서 북이 40도 이 위에는 전부 멸종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그 이전에 내려와 있던 우리 민족이 너무 추우니까 반도로 내려와 가지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것이 동굴이었는데 그 동굴이 제일 많은 곳이 한반도이고 그 중에서 남한강, 금강, 상류 일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2,000년 전에 우리가 살아남았다 그래서 좀 따뜻해지니까 거기서 이렇게 도로 나와서 농사 짓는 대로 퍼져나간 것이 오늘날 만주지역까지 갔고 그래서 만주지역에서 서쪽으로 맥족이 또 동쪽으로 예족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그 12,000년 전부터 우리 민족의 사상과 문화와 뿌리는 남한강 유역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남한강에서 올라가서 문명의 꽃을 피운 것이 백두산 언저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의 정서와 철학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핵심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거짓된 삶과 진실한 삶으로 나누면 진실한 삶은 뭐냐? 모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고요 우리 집에 가자 뭐 남한테 이야기하면서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우리는 하느냐 하면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저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인데 어떻게 남이 아니라고 하느냐 말이죠 그 형제는 남인 것 같지만 한부모에서 갈라져 나온 그것을 알면 남이 아니죠 사촌 남이 아니고 육촌 남이 아닙니다 우린 다 당군 할아버지한테서 갈라져 나온 피를 통한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에 얼음들이 많이 떠 있다고 할 때 그 얼음들은 여러 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얼음이 자기가 본질이 뭔지를 알면 달라집니다 본질은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얼음이 다 물입니다 그 본질에서 보면 남이 없고 전부 하나입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두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얼음들이 본질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얼음하고 남이 돼버리죠 한 나무에 잎들이 많은데요 잎만 보면 전부 남남입니다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알면 잎들이 남이 아닙니다 전부 한 뿌리에서 나온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뿌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뿌리 찾기를 열심히 합니다 요새도 족보도 만들고요 다른 나라에서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중심으로 보면 모든 잎들은 남이 아니고 하나죠 그래서 진실한 본질은 모두 하나인데요 그걸 잊어버리는 뿌리를 잊어버리는 순간 각각 남남이 돼버립니다 모두 하나가 되면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각각 남남이면 경쟁해야 되죠 그런데 모두 하나가 되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영원히요 나라고 하는 이 몸이 나일 뿐이면 늙어서 죽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도 나고 손자도 나고 안 죽는 겁니다 전부 하나이기 때문에요 또 여기에 있는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몸이 죽는 거지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본질은 우리 모두가 본질이고요 이 몸이 나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착각입니다 착각 죽어야 됩니다 사멸해야 됩니다 암만 위대하게 돼도 사멸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불행합니다 그런데 모두 하나가 되어서 살면요 바로 영원한 삶이죠 영원한 삶 모두가 하나니까요 남이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죽는 거 겁 안 냅니다 죽이려고 하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이렇게요 겁도 안 내는 왜? 나는 죽음이 생사가 없는 거죠 기독교에만 영생을 이야기하느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본질의 영생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못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은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잊어버린 그런 불행한 인간을 짐승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짐승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군 할아버지 때 어떻게 했느냐 동굴을 만들고요 쑥하고 마늘을 그 속에 들어가서 먹으면서 인간의 마음을 찾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는 쭉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진실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건 뭔가 바로 이것은 천부경인데요 천부경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일시 무시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데 시작됨이 없다 하나에서 시작되지만 시작됨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쉽게 이해하자면 호수에 물에서 얼음이 얼리지 않습니까 물에서 시작이 돼서 얼음이 얼은 거죠 얼음이 백개도 얼리고 천개도 얹니다 그런데 그 얼음이 물이라는 본질을 망각하지 않으면 얼음이 얼어도 그냥 물입니다 백개가 얼어도 그냥 물이죠 그래서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물에서 얼음이 얼기 시작해도 얼기 시작한 거 아닙니다 여전히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시작되었지만 시작된 거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시작됨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불어나도 모두 하나인 거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지만 하나다 사람이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존재다 그것은 거대한 호수에 얼음 조각이 하나 있으면 조그마한 존재죠 그렇지만 물이라고 할 때는요 온 호수의 물 전체가 자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조그마한 몸이 있다고 할 때는 보잘것 없지만요 모두가 하나일 때는 하늘과 땅 사이에 전체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 같지만 원래 하나인 그 자체다 이 하나는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전에 원래 하나였던 그 하나가 나라는 것이죠 위대한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일종 무종 그 하나가 마침입니다 임종을 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없다 마침이 없다 얼음이 녹았다고 하면 얼음은 없어진 거지만 얼음이 물이라고 하면 녹은 것이 아니고 원래 제 자리입니다 물이 얼음 됐다가 녹는다는 건 도로 물로 돌아가는 거죠 그건 없어지고 죽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아버지 그저께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지 없어지셨다 안 합니다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없는 거다 일본인들은 돌아가신다는 말을 없어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멀리 사라졌다 패스웨이 이렇게 말하지 돌아갔다는 말을 표현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시작돼도 시작댐이 없고 마치도 마침이 없다 불교의 진리가 불생불멸입니다 태어남도 없고 멸할 사멸함도 없는 진리를 터득해라 깨달아라 바로 이 철학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영생 바로 이겁니다 나 본질은 시작댐도 없고 끝남도 없는 그 자체는요 영원히 존재하는 그 하나죠 바로 영생입니다 죽어서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래 내가 본질을 아는 순간 영원한 존재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본래 하나인 하나가요 천지인으로 갈라집니다 그 하나에서 일석삼극 일이 삼극으로 분리가 되고 여기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천지일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럼 천지인으로 갈라지면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사람은 사람이냐 아니죠 갈라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갈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입니다 천일 땅으로 갈라진 것 같지만 여전히 땅으로 갈라진 것 같아도 하나입니다 사람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차원에서 보면 천지인이 하나죠 사람이 하늘이고 하늘이 사람이고요 우리 후대의 인내천사상도 나오는데요 바로 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하나이면서 처음 생겼고 땅도 하나이면서 두 번째 생기고 사람이 하나이면서 세 번째 생겼다 이 철학인데요 그럼 사람만 생겼느냐 개도 생기고 소도 생겼는데요 사람을 대표로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생겼다 그런데 만물이 만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남이 아니고 하나인데 뿌리가 하나다라는 설명을 하기 전에 남남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다라고 또 설명을 해버립니다 이중으로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운 3사 운행은요 3사로 운행이 됩니다 세 묶음씩 세 개씩 묶어서 4배수로 운행되죠 1년이라고 하는 건요 석 달씩 묶어서 4계절이 됩니다 그래서 열두 달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운행은요 세 개씩 묶어서 4배수로 운행된다 이런 현실에서 성환 5, 7 환은 고리입니다 고리 고리를 만든다 5, 7로서 그 시흥 이야기는 아닌데요 5는 뭐냐 오행이 모이는 겁니다 오행 수화, 근목, 토가 모이는 겁니다 우리 몸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몸의 구성 요소를 대충 말해서 수화, 근목, 토 라고 하는 다섯 가지 재료가 모여서 완성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게 오행이 모임인데 그 모임이 7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모입니다 7일인데요 닭은 며칠이냐 3, 7, 21일입니다 그것도 7입니다 오리는 28일 그래서 4, 7, 28일인데 그것도 7일입니다 사람도 280일이라고 하면요 40 곱하기 7입니다 그래서 7수로 인간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머니 배 속에서 내 몸이 오행이 모이는 기간이 7수 280일이었다 그런데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 그 280일은 어떤 어떤 상황이냐 보통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둘이 가면 두 사람이 가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남처럼 보이죠 두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배 속에 있을 때 그 280일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 같기도 하고 둘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가 어머니이면서 아들이고 아들이면서 어머니입니다 그 10개월이 어머니와 아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아니야 왜? 열 달간 하나였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고리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은 눈에 보여야 인정을 합니다 몇 살이냐 생후 1개월 1개월이다 눈에 보이는 건 1개월이죠 우리는 배 속에 있는 걸 함께 그것도 나인 거죠 그래서 태어난 순간 한 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낳을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말이 안 된다 어머니가 낳았지 왜 아버지가 낳았을까 배 속에서 어머니가 길러준 겁니다 그럼 배 속에 들어간 건 누가 들어갔을까요? 아버지가 넣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날 낳으셨고 그렇죠? 어머니가 배 속에서 길러줬죠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는 그 세계도 인정을 해서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둘이 남이 아닌 고리가 됐다 그러면 형제도 고리죠 사촌도 고리죠 자꾸 따져가면요 이 세상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로 다 엮여져 있다 우리는 남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유로 그 위대해 버려져요 그 위대해 그 이름으로 이 água에 감사합니다.